스킬 키가 B인가요, 설마? 청룡의 기운을 담은 일격을 전방에 내려친다. 오? 오, 딜 좀 센데? 아, 어? 아, 범위가 없어? 아, 시벌템 센 이유가 있네. 아니, 센 이유가 있어. 이게 끝이야, 시벌. 아니, 사거리가 이게 끝이네? 1에서 체력계수구나. 이펙트에 비해서 성능이 별로네요. 아니, 딜은 세? 어, 딜 세? 딜 존나 세? 자, 장수각성. 갓 유민. 형님들, 자, 빨리 지금 손 모으고 빨리 우리 유민 형님을 불러주세요. 자, 갓 유민 형님? 준비되셨나요? 자, 이 친구 그러면은, 자, 갓 유민. 어우, 체력. 이렇게 낫냐? 어, 이렇게 낫냐? 얘, 혹시 주박 아닌가요? 아, 주박인 것 같은데? 데미지가... 만... 만육천이라고? 스킬 이펙트는 거상 내 거의 최고인 듯. 아, 이게 약간 딜과 이펙트 멋짐까지 한 번 해주면은 약간 사처형들이 반발할까봐. 그런 거겠죠? 예. 아, 근데 이 정도면은 딜 엄청 센 거거든요. 예. 아, 스킬 비킨 거 너무 불편하고. 아냐, 아냐, 아냐. 긍정거상. 어, 비키라는 신선한 키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AK 형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증장보다 세 보이는 건 기분 탓임? 아냐, 아냐. 기분 탓 아니야. 증장보다 확실히 세요. 뭐라고? 빨리 돌고 청랑 한번 가보자. 청랑 보면 딱 감 잡히듯. 거짓말 자꾸 하면 지옥간다고 했음. 2번 부대. 티는 새끼손가락 꺾여서 불편함. 손가락으로 누르면 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. 아, 근데... 딱히 저거 안 쓰지 않나? 야, 근데 광... 아니, 잠깐만. 어느덧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왔는데 광호 왔는데 광호도 잘 잡네. 아, 진짜 D키로 이전하고 불편해 죽겠네. 아니,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시청자한테 뭐라 하네? 엥? 뭐 때릴 텐데? 뭐 때리지 않아? 뭐 때리지 않아? 철비야 나중에 본서 오면은 강유빈 풀보텔으로 만들거냐? 아, 저는 강유빈 풀보텔으로 안 만들어요. 원래 내가 풀보텔하는 스타일이 아니가지고 4차원도 풀보텔 안했는데 뭐... 강유빈... 철비님, 서울분이신가요? 아니요, 저 부산 사람입니다. 부산 남자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? 서바이 헌터가 제일 재밌었는데 솔직히 원피스보다는 헌터가 더 재밌었다. 아, 인정? 아, 인정? 150 넘었으니까 얘 증폭무기로 바꿔줄게. 두 방? 세 방? 얼개 세 방. 에? 투자는 쉽게 하냐? 무슨 투자를 해? 자, 체위전하고 라바타 뿌리고 자, 데미지가 오와, 뭐야? 얼개랑 얼수랑 비슷무리하네? 보통 저항이 올라가면은 데미지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얘는 데미지가 안 줄어드네? 아, 속댐 들어가 아우... 존나 약하네 어? 0번,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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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디버퍼 두개 넣고 2번 2번 3번 자, 이렇게 하면 딜이 2만까지 늘어나거든요? 유민 딜이 2만까지 지금 늘어났죠? 어, 뭐야? 데미지 아까 3만 떴는데? 자, 20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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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최선이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게 최선이야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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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광몽 뭐해?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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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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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2번 아, 뭐야 광몽 아, 때렸구나 4번 3번 5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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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4번 1번 2번 0 4번 뭐해? 아니, 범이 실환인가? 아, fuck you shit 아우, 손가락 부러지겠다 이거 사냥하다가 와 와, 세 부대 20초 컷 3번부대 4번부대 5번부대 5번부대 4번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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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모든 딥오프를 다 걸었어요 예, 지금 예,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, 아직 지금 각 그 아르주나를 지금 안 꺼내와서 그런가? 5번부 5번부 6번부대 5번부 이게 바로 어? 우리 유민 형님의 힘입니다 보셨습니까? 3번 5번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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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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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부 6번부 5번부 10번부 6번부 7번부 잘 안되네요 와 데미지 뭐이십니까? 와 거북이 그냥 그냥 조져버리네 야 어디가 이야 미쳤다 진짜 몇번 분야? 7번 분야? 8번 분야? 3번 분야? 2번 3번 4번 분야? 5번 분야? 이야 유민형님 유민형님 조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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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유민형님 그냥 쓸어 담으시네 여기 보이시요 형님들 와 유민 진짜 너무 세다 그냥 호선을 그냥 손 위에서 그냥 갖고 노네요 와아 그냥 유민 그냥 녹여버리네 뭐 괴목이고 나발이고 그냥 와아 미쳤다 2번 분해 4번 분해 5번 2번 4번 분해 아아 기절 야 근데 삼미호도 잘 잡는데 3번 4번 분해 5번 분해 4번 분해 0번 분해 4번 분해 이야 딜 19,500 박힌 거 보이세요 형님들 와 이게 유민이다 정말 무지막지 않네요 정말 와 그냥 이 정도면 생태계 파괴가 아닌가 각성 장수로 이렇게 쉽게 무명기를 잡는다? 미쳤다 밸런스 붕괴 캐릭이다 음 1 2 2 2 4 4 5 2 5 한글자막 by 한효주